전동수레 컨트롤러 전동수레 컨트롤러입니다. 이쪽에 배터리 전원 36 볼트를 입력을 해서 모터 전진과 후진 이쪽에다가 볼륨과 같은 액셀레이터 속도 조절을 하고 전진 후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건데요 한 번씩 고장 납니다. 암페어가 크기 때문에 동작이 안된다고 보내주신건데요 동작이 분리를 밑에 해서 밑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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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동작도 매 Marg 배터리 위 고장 로 공통단자로 연결되어 있는건데요 이걸 통해서 전진 후진을 걸었습니다 안은 접지고요 플러스 들어가고 이게 이제 전진 후진 바꿔주는건데요 먼저 분리를 해서 살펴봐야될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이런거 수리할때에는 부품비보다도 작업시간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이런거 수리할때에는 부품비보다도 작업시간이 많습니다 여기에 투자하는 시간 그런게 좀 많이 걸린다는것이 항상 아쉽기도 하는것입니다 지금 탓을 주자 이렇게 아주 잘 맞춰서 공통단자로 연결되고 지금 일을 마주시기 바라면서 이 일을 마주시기 바라면서 감사합니다.